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갤러리 이하에 왔습니다. 전시장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술공간 이하는 과거에 제주대학교의 병원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개조를 해서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백두산과 여기 상징적인 북한의 진달래와 제주 사삼의 동백꽃이 한테 이렇게 아울러져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이경재 작가의 작품이고요. 내가 사랑한 제주 귀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산 솜 하산 솜 3 만남 공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파도 물 보라 여기는 아카이브 자료인데요. 옛날 제주대 병원의 새로운 이름 예술공간 이하 한편 하산 솜 하산 솜 유리창의 꽃은 홍지윤 작가의 작품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여긴 이경재 작가의 판화 작품입니다. 국천에서 이건 다랑새 오름 이경재 작가의 판화 작품입니다. 인혁의 땅 이상 그 제주대 병원 예술공간 이하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